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무언가 하고 있는 하고JBTV 입니다 오늘은 우선은 어제 투표날 투표를 하고 와서 제가 올 여름까지 키울 작물을 여기다 심었거든요 작물 먼저 소개해 드리고 다음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텃밭으로 쓰겠다고 한 요만큼의 공간 우선은 요만큼의 공간에만 뭔가를 키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심어 놨구요 전체 다 심어 놓은 것은 상추, 오이, 방울토마토, 깻잎 이렇게 심었는데요 하나씩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옆으로 쭉 심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방울토마토를 심은 이유는 여기다가 이 하우스 대를 타고 토마토 지지대 대신에 한번 이쪽으로 키워보려고 이쪽 옆으로 쭉 심었구요 그 다음에 이쪽 끝으로는 요게 이제 오이인데 요건 조선오이요 조선오이 조선오이를 또 이쪽 하우스 끝으로 키워 올리려고 이렇게 심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면서 오종을 사면서 생각없이 뭐 2,000원, 3,000원, 4,000원, 5,000원 이렇게 하던 바람에 공간에 비해서 오이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오이는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키우기가 힘들더라구요 물을 많이 주면 죽어버리고 너무 안 줘도 죽고 처음엔 너무 물을 많이 줘서 목이 싹이 물러서 죽구요 언제는 또 비틀어져 죽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개가 다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20개는 심어놨구요 그 다음에 깻잎 깻잎도 굉장히 촘촘히 심어놨죠 많이 샀어요 공간은 좁은데 조금 많이 사서 그래도 뭐 그냥 촘촘히 심어놨어요 깻잎도 여기 옆에 상추는 10개를 심은 지가 한 2주 지났죠 2주 정도 지났어요 상추는 먼저 심어놨던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는 저희 집에 가족들이 전부 다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모닝고추 아삭이 모닝고추도 이렇게 또 10개를 심어놨습니다 어제 와서 다 심었구요 이 품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어디에 쓰는 그 채소리냐면 고기 구워서 싸먹을 때 그래서 여기서 키워서 가끔씩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때 뜯어 먹고 또 뭐 조금씩 남으면 집에 가져가서 저도 그렇고 오이소배기 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이는 뭐 많이 나면 따다가 이렇게 해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는 요만큼만 키워볼 예정이구요 이제 오늘 여기 와서 또 해야 될 일은 집에 들어가서 볼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לפitsu ่? 볼 자 먼저 여러분 둘 많이